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이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죠.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를 뚫고 오셨습니다. 비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오는 동안에? 잠시 소강된 상태였습니다. 때 맞춰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의 방송하러 가는 길을 하늘이 잠깐 열어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키워드 뉴스 시간을 라디오 제주시대와 그리고 제주투데이와 함께 공동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방송된 내용들은 다음 날 제주투데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일괄이냐 선별이냐 재난지원금 얘기는 아니죠? 네. 요새 일괄, 선별 계속 자주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네. 4.3 수영인 직권재심 관련 얘기인데요. 아, 네. 네. 제주 4.3 당시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군사재판을 받아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셨던 수영인이 2,530명으로 집비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600명가량의 명예회복을 두고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선별 얘기가 나와서 지금 4.3 관련 단체 또 유족회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보면 4.3이 아직 완전한 해결로 갈 길이 참 멀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뭐 방송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논란이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짚어볼까요? 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지난 3월에 개정되고 6월부터 시행 중인데요. 이 법에 따라서 불법 군사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수영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와 4.3 중앙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법 제14조에 보면 희생자로서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수영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심하고 있습니다. 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직권재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직권재심 제도란 제재 대상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제재 조치가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권자가 재차 심사해서 제재 조치를 다시 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이렇게 말해도 또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4.3의 경우 불법 군사재판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직권으로 재심 재판을 다시 진행해서 네.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받은 재판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재판 자체가 부당한 재판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국가 책임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법무부가 그 책임을 지고 재심을 직접 진행하도록 한 조치가 바로 직권재심 제도입니다. 네. 희생자가 아니라 사법당국이 스스로 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지금 특별법에 반영을 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억울하게 수영 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서는 평생을 죄인이라는 낙인에 찍혀서 고통받고 사셨던 분들인데 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다 해도 굉장히 고령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 자체는 사법당국이 스스로 하도록 했으니까 합당한 조치 같은데 말이죠. 네. 희생자들은 70여 년 전에 불법으로 군사재판을 받아서 옥살이를 하셨는데요. 원체 오래된 일인 만큼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재심은 그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데요. 이 재심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생존에 계신 고령의 수영인들께서 재심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무죄 취지의 결정들을 받아내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3 관련 시민단체와 생존 수영인 어르신들이 함께 재심을 청구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등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고서 법원을 나서시는 어르신들 그 표정을 직접 봤는데요. 정말 화냈습니다. 화나게 웃으셨습니다. 만세도 부르셨고요. 나는 죄 없는 사람이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봤는데 70여 년의 세월 동안 죄 있는 사람이었다가 마지막에 죄 없는 사람이 된 거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사실 보면서도 이해는 되면서도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네.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70여 년. 그 시간을 이 죄인이란 낙인에 찍혀서 살아오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 또 자식들에게 굉장히 또 마음의 짐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존에 계시는 분들 몇 분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 전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뒤이어 이 생존수영인 재심에 뒤이어서 사망하신 분들 사망수영인에 대해서도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무죄 선고 취지 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재판 취재했었는데요. 공소사실 말하자면 수영인들의 범죄 사실을 밝혀내야 할 검찰이 그 공소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검찰로서는 지금 항소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상황이기도 하고입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항소를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1심 판결이 그래서 곧 확정 판결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네. 이렇게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결과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정 판결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제 법무부가 스스로 아직 재심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직권으로 재심을 해서 명예를 회복시켜 드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거고요. 그게 4.3 특별법에 반영이 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선별 재심을 검토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네.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선별 재심을 한다고 하면 또 일일이 다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해당이 안 되는 분들께서. 그 직권 재심이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무엇보다 국가가 당시에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조치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선별 재심이라는 것은 그 책임을 회피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옥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게 명예가 뭐 그리 중하냐 그런 말을 하실 분도 계실까 모르겠는데요. 이 조치는 어떤 실효성보다는 일단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법무부에서 불법 군사재판 수용인 약 2,530명 중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600명에 대해서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그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는데요. 일갈 재심이 아니라 선별 재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4.3 희생자에 대한 배부 상금도 차등 지급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 직업 등에 따라서 4.3 희생자들에 대한 배부 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4.3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들이 매우 붕괴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건데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이번 선별 재심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어떤 논리로 억울한 수용인들을 선별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네. 4.3 특별법의 한 조항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1930명만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일가족이나 친척 등이 모두 세상을 떠난 무연고자들이나 주소나 나이 등이 특정되지 않는 등의 어떤 불가피한 이유로 희생자로 신고도 하지도 못하고 또 결정되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이 600명의 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 600명가량의 수용인 희생자는 빼겠다는 거였습니다. 직권 재심 대상에서. 관련해서 4.3 유족회나 4.3 관련 단체에서 반발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족회 등에서는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의 범위를 희생자에 국한한 게 아니라 군사 재판 수용인 모두가 대상자로 이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무부의 논리에 반론을 펼쳤습니다. 양성주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사무처장은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은 불법 군사 재판으로 수용인이 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한다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똑같이 불법 군사 재판으로 억울하게 형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누구는 가족이 없어서 희생자 신고를 못해 구제에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기본 전제 자체가 당시에 군사 재판이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불법 군사 재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간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양성주 사무처장은 죄도 없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서 수용인 명부를 작성한 게 바로 국가 아니냐. 그분들의 무죄를 밝혀내는 건 역시 정부 또는 법무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다. 네. 대통령이 국가의 잘못이라고 사과를 한 사안입니다. 정작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는 이처럼 이리저리 회피를 하느냐 그런 지적 따르는데요. 배부상 차등 지급 때도 차등 지급 논란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군사 재판 수용인 2,530명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법무부가 그러니까 국가가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성주 사무국장은 군사 재판 수용인 2,530명 중 단 한 분이라도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 추가적인 언론 보도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이처럼 논란이 거세게 일고 또 관계자들의 어떤 분노를 확인했기 때문일까요. 선별 재심을 검토했던 정부가 일괄 재심을 권고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제주 4.3위원회 소위원회가 회의 과정에서 수용인 2,530명에 대해 일괄 재심을 권고하는 안건을 4.3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어제도 관련된 질문을 하나 했었는데 지난번 배고상 문제도 그렇고 뭔가 공식적이지는 않는데 쓱 한번 얘기가 나왔다가 반발하면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런 약간 간복의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나쁜 말로?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거 한번 이제 여론 추이도 좀 보고 있는 것도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난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을 이제 일부러 흘리는 것 같지는 않은 게 굉장히 이제 언론 쪽에다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런 이제 또 어필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너만 알고 있어라는 말이 너만 알고 있어라는 얘기가 아닌 경우들이 많긴 해요. 이건 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꾸 주변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네. 일괄재심 관련 안건이 제주 4.3위원회 전체 회의에 올려지게 되는데요. 이 제주 4.3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제주도지사 등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있는데요. 제주 4.3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일괄재심이 확정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최종적으로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이게 해결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보도록 하죠. 월화수목 111입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은 많이 들어봤는데 월화수목 111 이거는 뭡니까? 일요일이 3일이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월화수목 금금금은 주말이 없지 또 일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월화수목 111 주 4일 근무제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 5일 근무제. 사실 완전히 정착된 것도 아니지만 주 4일 근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신다고요? 네. 개인 사심을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네. 사심 맞고요. 아마도 거의 모든 노동자들의 사심. 그러니까 우리 전체의 마음이 또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람을 쉬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일부 선진국에서는 주 4일 실험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제가 얘기를 본 적은 있습니다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빨리빨리라는 말로 상징되는 한국인의 노동문화. 그만큼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빨리만 일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을 또 빨리빨리 하는데 한국인들. 노동하는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KDI 경제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OECD 소속 국가 38개국 통계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연간 노동시간이 1967시간이 됩니다. OECD 회원국 중 2137시간을 일하는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OECD 평균이 1726시간인데요. 계산해보면 OECD 평균보다 연간 241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나마 주 5일 근무제 도입하면서 줄어들었다는 게 이 정도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 5일제는 2004년에 시행이 됐는데요. 노동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적용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요.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11년에야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도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았고요. 2018년에 추가적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바로 주 52시간제인데요. 이런 제도가 나올 때마다 재계에서는 여러 불평을 쏟아냈죠. 그럼에도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OECD 국가 중 두 번째입니다. 이게 자랑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 5일제 시행할 때 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이게 언론들 유력 언론들의 헤드라인들. 아 요즘 메이저 언론이라 그러잖아요. 메이저 언론들 헤드라인 보면 나라 망할 것 같았었거든요. 주 5일제 시행하면. 망하지는 않고 지금까지 잘 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나마 주 5일제도 지금 제대로 정착된 건 아니라는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선 공약을 내걸었는데 주 4일제를 공약으로 내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의 1호 공약이 주 4일제입니다. 주 4일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낡은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신노동법을 제정해서 전국민 주 4일제 근무제를 도입하겠다. 심상정 의원은 이렇게 밝혔는데요. 심상정 의원은 2004년 주 40시간을 제도화한 뒤 현재까지 노동시간이 17년째 멈춘 상태라면서 유럽연합의 예를 들었는데요. 유럽은 이미 30년 전에 주 35시간 지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한참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주 4일제가 글쎄요. 주 5일제 할 때도 그렇게 나라 망한다고 그랬는데 주 4일제를 하면 안 망할까요? 네. 한국에 정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사례는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늦어지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아이슬란드 정부가 4년 동안 주 4일제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정부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압도적인 성공이다. BBC 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아이슬란드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2500명 가량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 가량으로 줄이는 실험을 했는데요. 대다수 사업장에서 생산성이 늘거나 그 생산성이 유지됐다고 합니다. 아니, 시간을 줄여서 생산성이 오히려 늘어나고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기업 측에서도 나쁘게 볼 만한 소식 같지는 않은데요? 네, 기업에서 이 부분을 꼭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산성뿐만 아니고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노동자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일하다가 몸과 마음, 몸과 영혼이 탈탈 털리는 이 번아웃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올해 가을부터 주 4일제 실험에 나서고요. 그리고 가까운 이웃,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주 4일제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도 하고 있다고 하면 사례는 있으니까 한국은 도입이 가능할까요? 정부 차원에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에서도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교육기업이죠. 에듀윌, 그리고 게임기업,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카페24 같은 기업들이 주 4일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또 전면 시행하거나 격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전면적인 주 4일제가 아니라 또는 중간 형태인 주 4.5일제를 실험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1시에 출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겁니다. 기업들 몇 군데 얘기하셨는데 MBC와 제주투데이는 그 기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기업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상에 전화해 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특히 코로나19가 이 주 4일제 논의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유명 호텔이나 면세점 등에서 매출이 부진하니 임금은 동결시키는데 그 대신 다른 어떤 보상이 있어야겠죠. 그 대신 주 4일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눈이 좀 더 활발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주투데이와 MBC에서요.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정말 사심인데 그런데 노동생산성이 우리나라가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향상시킬 수 있다라면 또 역발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죠.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